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여로보암 2세입니다 무엇이라고 알렸느냐 하면 아모스라는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악한 말로 왕을 비난하고 부강극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마샤가 왕에게 알린 이 내용이 허황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모스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절로 가보십시오 아모스의 예언 가운데 한 절을 읽어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마샤는 왕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아모스를 만나서 위협을 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이렇게 아모스를 위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 아마샤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발벗고 나섰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농사도 하고 목죽도 해서 생활을 했지만 제사장들은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고 제사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거기 전념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일수록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인데 가장 많은 재물 가장 많은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왕이었죠 그러니 왕이 1년에 몇 차례 제사하러 올 때마다 엄청난 걸 가져온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삶을 왕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고 결국은 왕 덕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지지자가 되는 것이고 왕의 친위부대처럼 왕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가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왕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마시아가 여러 보왕 왕 편에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 혹은 선견자들은 어떤 입장에 있었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왕에게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농사도 하고 목죽도 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선지자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왕을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왕을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선지자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히 외치는 데만 전념을 기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왕 편에 서 있는 제사장 그룹과 또 이 선지자들의 그룹이 사사건건 충돌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이 제사장 군에 속한 사람들은 여당 비슷한 입장을 가졌다면 이 선지자들은 제야 세력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에 이스라엘은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로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간 반면 북한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나갔죠 그때 그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북한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이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한국 유다의 영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 성긴다 하면서 남쪽 나라 유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다 남쪽 백성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북한국 왕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저 북쪽 단이라고 하는 곳과 남쪽 베델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큰 신전을 짓고 이제 여기서 경배해라 남쪽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단과 베델에서는 무엇을 신으로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왕들은 그걸 답습을 했고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이었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은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고 왕권이 견고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로서는 아모스를 대적하고 그의 예언의 내용을 여로보암 왕에게 알릴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아마샤는 그랬다 하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모스는 놀랍게도 북한국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남쪽 유다의 백성이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 드고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뽕나무 재배하고 그저 양떼를 먹이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화로운 삶을 다 내려놓고 국경을 넘어 북한국 베델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 신전 앞에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드고아에서 편안히 살면 될 걸 왜 그 베델까지 가서 아마샤와 충돌해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살벌한 상황에서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영락교의 성도들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핍박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대답한 내용이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강국 이스라엘의 죄가 근원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이 부강국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모스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살벌한 베데레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올려보내신 것일까? 무엇 때문에 올려보내신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하나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부강국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모스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국, 부강국이 분열된 이후로 여로보안 및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놓은 그 다음부터 부강국에는 단 한 명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악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왕과 그 왕비 이세벨에 와서는 악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극에 달했는데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빼앗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더하여 바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로보안 2세 때 와서도요 나라는 조금 커지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했는데 악은 더 많이 관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는 조금 더 부강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열한기야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나라가 좀 커졌어요 힘이 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기름지게 편안하게 살았는가 암호수 6장 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읽으시면서 아 나랑 똑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어요 상하상에 누우십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늦게까지 주무시고 아 잘 잤다 이러세요 꼭두 새벽에 벨소리 듣고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연한 고기 그거 늘 그런 것만 잡수십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기름지게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름을 몸에다 바른다는 거예요 요새도 마사지하고 이런 거 이 사람들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악의 악을 자행하면서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좀 잘 사니까 이렇게 되고 만 것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다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여기까지 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끝에 보면요 요새베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 환란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건 모르고 당장 흥청망청 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강국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 분열된 그때부터 이 시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의 악을 자행하는 이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요 다 한 장 심판해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미련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고 보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거기 가서 예언하라고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부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게 아까 읽었던 아모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 대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인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 표현입니까 저 왼수 나쁜 놈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렇게 악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아직도 정겹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부강국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올려보내게 되신 것이었어요 성대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주의를 북한 선교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켜서 온 성도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는 교회는 전국에 몇 교회 안 됩니다 저는 영락교에 오면서 북한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더 가슴 속에 진하게 다가오는데 조금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예배 드리면서 북한이 막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북한 선교주의를 하고 있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교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대답은 역시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카디아칸 부강국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아직 북한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아 그렇지 우리도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북한이 회개하길 기다리고 아직도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동하지 않고 우리 밑바닥에 증오심이 있고 북한을 향해서 화가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지켜야 될 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덕택에 저도 구원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다 먹어버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 아들이 다 말아먹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저만치 요만하게 나타났어요 동구 밖에 지금 나타나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연세 드셔서 눈도 침침할 텐데 아 아들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로 달려갈 수 있나 여러분 그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떠난 다음부터 내내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한 번도 아버지는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그 사랑을 거둔 적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도 용납하심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북한 동포도를 긍일여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할 일 북한을 위해서 그 북한 동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프로 정치인입니까 정세 분석가입니까 군사 전략가입니까 우리가 무슨 남북 간의 국제관계 외교 전문가입니까 우린 진짜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는 신문에 나오는 몇 줄이 다고요 우린 아는 것도 없어요 마치 아모스가 전문가가 아니고 드거와의 평범한 농부였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문가를 올려보낸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며 농사짓던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오늘의 아모스가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아모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안다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철권 통치자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쟁 광인 그들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자유인들이 잘 정착하고 복음의 기수가 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을 복음화하는 여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공부하고 영적 무장을 갖추고 앞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북한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계산하고 예상하는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 바꾸셔서 마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듯이 이 땅에 복음 통일의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서 거기 예배당을 재건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락교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줄로 알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가 오늘의 아모스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북한을 향해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